안녕하세요. 태천궁입니다. 새로운 만남으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2월 2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의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쥐띠 가겠습니다. 48년생, 집에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구나. 60년생, 하루종일 부지런히 움직이니 재물이 쌓일 것이다. 72년생, 일에 있어서 처음엔 힘이 드나 점점 형통해질 것이다. 84년생, 기회를 잃고 난 후 일을 꾀하니 허황하리라. 다음은 소띠 가보겠습니다. 49년생, 시련과 역경이 지났으니 부귀영화가 만발하는구나. 61년생, 불황이 있으면 호경기가 있는 법이다. 73년생, 감기 조심하고 음식을 삼가해야 한다. 85년생, 가정에 행복이 가득한 날이다. 범띠 가겠습니다. 50년생, 조급하게 행동하지 말고 때를 기다려야 한다. 62년생, 100가지의 약보다 한 사람의 기도가 필요할 때이다. 74년생, 마음이 답답해지고 길이 보이지 않는다. 86년생, 다칠 수 있으니 너무 과격한 행동은 삼가라. 토끼띠 가겠습니다. 51년생, 오늘 하루만이라도 욕심은 금물이다. 63년생, 일상에 지쳐있을 때는 잠시 떠나는 것도 좋다. 75년생, 친구로부터 좋은 소식이 올 수도 있다. 87년생, 남을 돕는 것이 곧 기아를 돕는 것이다. 용띠 가겠습니다. 52년생, 종교인이라면 마음을 비우고 기도를 올려보도록 해라. 64년생, 무리하게 하지 말고 다음 기회를 노리는 것이 좋겠다. 76년생, 작은 것에 만족하는 것이 좋겠다. 88년생, 어려운 일은 여러 사람과 상의해라. 뱀띠 가겠습니다. 53년생, 작은 소원은 60만 벌이면 성취하게 된다. 65년생, 스스로 노력한 결과의 하늘도 감동하여 돕는다. 77년생, 계획하는 일마다 대성을 거두게 된다. 89년생, 이름난 곳이 아닌 가까운 곳이라도 여행을 떠나라. 다음은 말띠입니다. 54년생, 재물을 노리는 자들이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라. 66년생, 만사대기라니 치성을 들인 보람이 있다. 78년생, 잔병치레가 많을 때이니 주의해라. 90년생, 주위 사람이 자신을 시기한다. 양띠 가겠습니다. 55년생, 가까운 사람이 수술하면 암종 유인이 상복수가 있겠다. 67년생, 바라고만 있으면 무슨 일을 하겠는가. 79년생, 부모님께 관심을 표현해라. 91년생, 이성과의 갈등이 생길 수 있다. 원숭이띠 가보겠습니다. 56년생, 모든 조건이 좋으니 큰일을 해내리라. 68년생, 우연히 재물이 들어온다. 80년생, 게으름을 삼가고 부지런히 노력을 기울려야 하겠다. 92년생, 오늘은 구설수에 오를 수 있으니 말조심해라. 닭띠 가겠습니다. 57년생, 가정에 경사가 있으니 즐겁겠다. 69년생,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 81년생, 이 고비만 넘기면 만사가 좋아진다. 93년생,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자주 가져라. 이번엔 개띠입니다. 58년생, 더 가지려 말고 현재 것을 잘 간수해라. 70년생, 말 한마디에 천량 빚을 갚는다 하였다. 82년생, 배우자의 건강에 신경 써라. 94년생, 사람들에게 너무 정주지 마라. 마지막으로 돼지띠입니다. 59년생,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없으니 조용히 근신하라. 71년생, 동쪽으로 간다면 귀인을 만나리라. 83년생, 허망한 것을 바라면 허탈감만 커질 뿐이다. 95년생, 여행은 될 수 있으면 떠나지 마라. 95년생, 일요일 마이틴